한글자막 by 한효정 제 아들이 어린이거든요 어제 제 아들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이날이 5월 5일 바로 내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이 5월 5일로 다가오는데 5월 5일날 우리 바쁘니까 어제 금요일날 선물을 사러 갈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안 산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안 사냐고 그랬더니 아니 선물은 어린이날에 받아야 기분이 나지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제 아들의 말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 아들은 아빠 엄마의 마음이 월요일이 돼도 바꾸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구나 맞는 것입니다 정말 확신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선물이 있을지 없을지를 걱정하진 않더라고요 언제 살까? 뭘 살까? 이런 걸 걱정하지 과연 줄까 안 줄까? 을 걱정하진 않아요 이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저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게 뭔지를 발견해요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11장 6자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아버지를 꼭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 주시는 분이라고요?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 주신다고요? 선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줄지 안 줄지를 걱정하지는 마세요 언제 받을지 뭘 받을지 이런 거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 주실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에게 그 믿음의 확신이 꼭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아주 놀라운 비전의 말씀입니다 그 비전의 말씀은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돼요 함께 1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번은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18절 말씀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안에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출발점이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을 인류 역사에 있어서 4대 성인 혹은 2000년 전에 존재했었던 한 위대한 청년으로 본다면 만약 그렇게만 본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는 도덕과 철학을 가르쳐주는 그런 도덕 선생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존재했었던 그냥 한 위대했던 인간이 아니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누구로 보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한번 그 대답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엘리아라고도 합니다 옛 예언자 중 한 사람이 되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아라고도 하고 옛 예언자 중의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를 발견할 수가 있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좋게 보고 있죠 여러분 아무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엘리아 혹은 예레미아와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옛 예언자 중의 한 사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칭찬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뒷문맥을 살펴볼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정답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정답이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또 질문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대답은 무엇이 틀린 것입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게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엘리아일 거야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일 거야 그렇게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뭐죠? 대단한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사람 엘리아도 사람이고 세례 요한도 사람이고 선지자들도 전부 사람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점입니다 예수님을 대단하게 보았고 위대하게 보기는 했지만 그냥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만 보면은 우리 인생에 결정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 인생을 결정적으로 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을 영원히 변화시켜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역사는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그 까닭은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느냐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난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에 그냥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나요 그냥 좋은 도덕을 가르쳐주는 선생으로 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메시야로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꿔주실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질문을 더 하십니다 함께 2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형광편을 그으신다면 바로 이 문장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는 내가 잘 알겠다 사람들은 나를 가르쳐서 엘리아라고도 하고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는 줄 알겠는데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가 아닙니다 신앙이란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남의 얘기만 듣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 인생에 아직 신앙이 시작된 것은 아니에요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의 교회에 있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착각 속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분위기가 좋고 찬양도 좋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 훌륭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위를 보니까 다 믿음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리고 좋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믿음이 좋고 예배 분위기도 좋고 좋은 이야기를 계속 듣고 하니까 나도 그런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지 않을까 나도 믿음이 좋은 게 아닐까라고 자꾸 착각 속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신앙의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경험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 내가 만난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 나의 구원자 그렇게 나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얘기 듣는 것으로 만족하던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말하게 될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오늘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바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 말고 이제 너희의 말을 듣고 싶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핵심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서 기름부음 받은 자를 가르치죠 여러분 기름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말표현은 구약의 메시아와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도 역시 기름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도 역시 기름부음 받은 자 이건 뭐를 가르치냐면 아담이 범죄했을 그때로부터 인간이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된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모든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가리키는 칭호임 모든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그는 이브리어로는 메시아인 것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신 데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나왔을 때 그런데 예수님은 참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21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하고 단단히 경고하며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구절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의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데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구절이에요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소식을 빨리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4등의 1장 8절에 말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가 내 증인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나를 전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와는 반대의 이야기도 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전혀 상반된 가르침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 또 다른 쪽에서는 이제는 알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실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알게 되기를 소망해요 주님은 왜 사람들에게 이 말 하지 말라고 하실까 그 까닭을 우리는 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태복음의 본문 속에서 짐작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보시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하신 게 있어요 그 말씀이 지금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마태복음에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멘 요나의 아들 시무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게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예요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이 대답은 사람이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예수님이 그 사실을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은 사람이 알려주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만 깨닫게 되는 것인데 너가 이것을 깨달았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셨구나 할루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사람이 말해 주어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셔야 알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그냥 정보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보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오직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알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왜 그런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들려주셔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기적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기적인 눈 먼 자가 눈을 뜨게 된다거나 못 걷던 자가 걷게 되는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사상 최고의 기적인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된 사건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것은 사람이 너에게 알려준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이건 사람이 알려줘서 알게 되는 게 아닌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진정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고 구원자라고 누가 믿습니까? 아는 사람은 있으나 믿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믿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뭐를 뜻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뭐를 뜻하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믿기 시작했다면 그렇다면 오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 들어갔어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았으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비전대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나온 그 순간부터 제자들을 향해서 놀라운 새로운 꿈과 비전을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미래에 있을 놀라운 일들을 말해 주기 시작합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늘의 비밀을 게시해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들려지는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놀라운 새로운 단계의 인생으로 이끄시는데 그 이야기가 22절부터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함께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 설명해 주시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그것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무력으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기대였어요 힘으로 상대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었어요 말씀을 보시면 고난을 받고 두 번째는 배척을 받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버림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고난을 받고 두 번째 버림을 받고 세 번째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어떻게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죽을 수가 있느냐 인간의 생각에는 이러한 존재는 절대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발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힘으로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방법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배척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구원의 원리를 발견해요 구원의 원리는 누군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났다면 누군가 죽었다는 걸 내가 구원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 누군가 희생을 해야 누군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재물이 되어야 누군가 구원을 받고 누군가 죽으면 누군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인생이 새롭게 시작하라면 누군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즉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주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셔서 당신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아까 성찬을 나눌 때 말씀을 드렸듯이 더한 사랑의 증거이기도 해요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위해 목숨 거는 사랑 여러분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세상에는 나를 진정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세상에는 나 혼자뿐이라고 그런 생각 드시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2000년 전에 당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던 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최소한 세 분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와우 난 왕따가 아니었어요 내 친구는 최소한 세 명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내 목숨을 내어주신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그러나 주님의 사약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과정은 이런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지만 그건 끝이 아니에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원한다면 오늘 말씀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부활을 원한다면 또한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붙어 있어요 동전의 앞뒤 영과 같아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원하신다면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사실이죠 여러분 뭡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은 3일이고 부활의 영광은 영원 무궁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고난은 잠시이고 영광은 영원해요 그러니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잠시의 십자가를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칸막이는 그 잠시의 고난을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서 영원한 영광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그 방법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가장 위대한 콜링을 하십니다 가장 위대한 부르심이 영광스러운 삶으로의 초대를 하십니다 얘들아 어떻게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모든 이름을 위해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지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방법을 내가 너희에게 설명했다 그것은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는 길이다 그러나 그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다 알렐루야 이제 너희들을 초대한다 너희들 이 삶으로 가지 않으련 알렐루야 주님의 부르심에 함께 2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고는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전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23절입니다 23절 표시해놓고 형광펜 그어줘도 돼요 그러고는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은 몇 가지 부분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 첫 번째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이게 뭔가요? 만약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하라는 거죠 만약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나를 따라오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만약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제 너희는 선택해야 한다 주님을 따를 것인지 따르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따르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선택하는 선택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죠 나는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할까요? 그 까닭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군가를 선택하고 따라가야 한다면 나는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를 따라가야 돼요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뭐를 따라가게 될까요? 세상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 가운데 내 인생을 영원히 책임질 수 있으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책임질 수 없어요 세상은 망할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이 망할 때 나도 함께 망할 것입니다 사람은 나를 책임질 수 없어요 사람은 나와 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도 나와 같은 한계적 존재 어떻게 한계적인 존재가 한계적인 존재를 구원합니까? 마귀는 더더욱이나 내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으신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분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되는 또 한가지 이유는 내가 한 분을 따라가야 한다면 나는 최고의 존재를 따라가야 해요 넘버원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한 분을 따라가야 한다면 넘버원을 따라가야 한다 아멘 넘버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한 분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 따라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귀 따라가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귀신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굉장히 어려워져요 단 한 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다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한 분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따라가기로 결정했다면 그 다음 해야 할 일 두 가지가 나옵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고는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으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이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아멘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이거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자기를 포기하라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주는 메시지하고 완전히 반대의 메시지 아닌가요? 세상은 우리에게 내 인생 포기하라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의 인생을 관철시켜야 해 너의 뜻을 이루어야 해 라고 말하죠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피할 우리 이 시대의 핵심적인 원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왜 자기를 부인하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메시지를 볼 때 항상 이걸 힘든 메시지라고 봐요 아 자기를 부인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치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새로운 소망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이것은 그때부터는 내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뭐죠?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나는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가 넘어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알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인생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는 도망자로서 광양에서 방랑하는 자로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이는 80이었고 내 인생은 도무지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그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나 자신의 한계를 부인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만큼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이끌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자기 한계 속에 갇힌 인생이었으나 이제는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병아리를 생각해 보세요 병아리가 계란 속에 있습니다 계란 속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병아리가 달걀 껍질을 깨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가 지금 있는 그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 아기가 출산을 하려면 한계를 넘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다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부르십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길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인생의 신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2000년 전 기준으로 보시면 사형수를 의미해요 십자가는 사형수가 죽는 사형의 사형 틀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형수가 된 인생 이것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시 마찬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가 죽을 때 그럴 때 내 안에 예수께서 다시 사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나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의 놀라운 소망과 가능성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요 첫 번째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나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상처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과거의 슬픈 기억이 내 안에 올라와서 내 마음이 슬퍼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외치십시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죽었다 아멘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과거의 나는 죽었다 나는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났다 아멘 이전의 상처는 죽은 것입니다 과거는 죽은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여기서 막 반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당신에게 뭐라고 하거든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세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난 죽은 거예요 반응하지 않고 지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신다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새로운 가능성이 이전의 나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난 나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의 나라면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었던 그러한 것에 도전해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날마다 내 인생의 한계가 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못했던 것을 오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내일 또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한계는 계속해서 깨져갈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서 미래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만 기억했던 인생이 지금 나의 모습을 본다면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5년 후 10년 후에 나를 만난다면 또다시 깜짝 놀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열어가시는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반대하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샤이덴 글로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 드렸었죠 샤이덴 글로리에서 요즘에 제가 맡은 역할은 스피리추얼 디렉터라고 하는 역할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가지고 그게 원래 그 직함이에요 스피리추얼 디렉터라고 해서 전체 영적인 흐름을 진행하고 의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스피리추얼 디렉터를 하기 전에는 진행이라는 역할을 했었어요 진행이란 스피리추얼 디렉터 밑에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모든 일은 진행이 다 하고 있는 거죠 스피리추얼 디렉터는 전체 영적인 흐름을 인도하고 영적인 지폐들을 인도하고 의식을 진행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진행만 맡다가 어느 날 스피리추얼 디렉터의 역할을 맡게 되는 날이 있어요 놀랍게도 그런데 그게 얼마나 부담되는 거냐면 진행이란 그냥 일만 하면 되는 것인데 스피리추얼 디렉터는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특히 샤인 앤 글로리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지폐가 있는 날이 있어요 그때 제 전에 제가 스피리추얼 디렉터를 하기 전에 스피리추얼 디렉터를 하셨던 분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 그분이 인도하시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은사가 임하고 방언이 막 터지고 사람들도 막 쓰러지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그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할 때 사람들의 기대감이 있어요 스피리추얼 디렉터를 향한 기대감이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맨날 진행만 하다가 주거라고 일만 하다가 어느 날 죄송합니다 방송 표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일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리가 비어서 제가 스피리추얼 디렉터를 하게 된 거예요 일주일 만에 모든 사람이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과연 저 사람이? 딴 건 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영적인 집회가 있습니다 그 집회에는 진짜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전 스피리추얼 디렉터로 말하자면 그때 사람들 진짜 할렐루야 방송 회원으로 적합한 자고 있는데 사람을 막 쓰러지기도 하고요 은사가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다들 저분이 할 수 있을까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서는 게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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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스러웠는지 몰라요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것이지 할렐루야 함께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것이다 아멘 이전의 나를 생각해보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있을 수가 없는 일이 그리고 이전에 그런 일이 일어난 적도 별로 없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걸 경험한 적이 별로 없는데 근데 주님께 맡겼어요 주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래도 맘에 사실 반신반이 했어요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 무릎을 꿇고 앉혔습니다 그럼 안 쓰러져도 되잖아요 무릎 꿇고 앉혔어요 무릎을 꿇고 짓꿇여서 그래서 사람들이 왜 안 쓰러지느냐 무릎 꿇고 있었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려고 영적인 현상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하나님 이젠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딱 기도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이런 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하게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안수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무릎 꿇은 채로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무릎 꿇고 누워보셨나요? 제가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은사관임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저분이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절대로 안 변할 것 같았어요 안수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것임을 고백하고 주님께 맡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이 할 수 있는 일로 바뀌기 시작해요 이전에 나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던 그 일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인생을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선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죠 그것은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아멘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인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그런 선택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 시대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를 선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려 하지 않거든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함께 계속해서 2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 아멘 24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게 되고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구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나를 위해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목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인생인가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의 생명이 목적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자기의 생명을 목적으로 삼는 인생이 생명을 구하지 못한다고 나와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고 그 목적을 위해 내 생명을 드리는 사람이 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목적으로 삼을 때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어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긴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온 세상을 다 얻어도 자기를 잃는다면 그게 대체 무슨 소용이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24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이죠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삼아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뭔가 다 잘 될 것만 같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가질지라도 자기 자신을 잃는다면 그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인생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주님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릴 때 내 인생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인생을 맡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인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고 죽게 드리면 하나님이 더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26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오늘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영혼의 관점 오늘 내가 현재를 살아갈 때 이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은 현재의 관점에서 현재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혼의 관점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보기에는 지금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먼 훗은 날 내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때의 관점으로 나의 현재를 돌아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영혼의 관점을 가져야 오늘 현재가 바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26절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으로 현재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그럴 때 오늘 현재가 바뀔 뿐만 아니라 영원한 미래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온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보장해 주시는 보장의 말씀이에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조금 다르게도 번역해 볼 수 있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먼 훗날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놀라운 부르심 십자가의 삶으로의 부르심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예수 앞에서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다시 사는 하나님의 사랑 이 시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그 희생과 헌신의 자리에 가기로 결정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 훗날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서 열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 힘들게 하신 거 아니에요 내 앞에는 고난이 있겠지만 그 뒤에는 영광이 올 것이다 너희도 이 길을 가지 않겠느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십자가가 있겠지만 그 십자가는 단 3일이고 그 뒤에는 영원한 부활의 영광이 있다 너희가 이 길을 가지 않겠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내가 그 길을 가기로 선택하기 시작할 때 나의 인생에 한계가 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나의 인생에 그 모든 장애물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는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와 이 땅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대 이 땅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선택할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여러분에게 전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 길을 가지 않겠느냐 오늘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현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내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경험하며 이 시대를 구원하는 십자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 앞에 자리에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이 살아나고 나의 직장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이 시대가 살아나고 이 땅이 살아나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계 속에 갇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능성의 한계를 그 속에 갇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이 펼쳐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구원하는 거룩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말씀을 따라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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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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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신전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숨은 자의 삶을 사느니 소련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승결하신 그가 되니까 내 생명 주님의 생명 내 생명 주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의 생명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부르심이 나는 너무나 힘든 부르심인 줄 알았습니다 이 부르심이 나는 내 인생에 너무나 고생스러운 부르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깨닫습니다 이 부르심인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영혼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내가 나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십자가를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다시 태어나노라 나는 매 순간 죽노라 그러므로 나는 매 순간 다시 태어나노라 나는 매 순간 죽노라 그러므로 매 순간 나의 인생의 한계는 깨어지고 내 인생에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깨어지기 시작하고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내 인생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능해지기 시작하고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매 순간 죽음으로 매 순간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십자가를 선택할 취여다 두려움 없이 주님의 길을 갈 취여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을 때 모든 인류가 구원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 시대와 이 땅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직장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주님처럼 이 땅을 살리는 거룩한 재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통해서 나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 이 시대가 살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삼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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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이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고픈 성에도 주문 들고 이름이 너주와 건네 나머리 언덕 넘어 그 어느날 주 안에 온전히 되리 이제는 빌어 주문해 그루며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달라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고픈 속에도 주문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할머니 어떤 넘어 그 어느날 주 안에 온전히 되리 이제는 빌어 주문해 그루며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달라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예수님 이 소송 예수님 역사 소송 내가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붙잡지 않고 주 안에 온전히 되리 내가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붙잡지 않고 주의 손에 드릴 때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의 손에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할 때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날마다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가 십자를 선택할 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주여 내가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를 선택하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물질을 저 앞에 드리는 인생들 있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가능성도 모든 것이 주의 것이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늘 받았던 은혜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그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여호수와 청년부 지체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민족 가운데 있는 많은 청년들 위해 북한과 또한 열방 가운데서 섬기는 성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모든 이름을 위해 태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부분도 주님께 경배받게 하시네 모든 이름이 그리스도를 주하시리라며 하나님 나눠주님께 기업받고리리라 하나님 나눠주님께 기업받고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역사를 드리겠으며 주님을 찬양합니다